정프로 어, 부장님 공연 보러 오셨습니까? 나야? 그닥 취미 없는데 우리 여왕이 메스커트 때문에 왔지 그래, 다른 직원들은? 다들 화장실 왔나? 정판, 구속실에 인기 따기 해주려고 내가 힘들게 구한 거야 저번에 생색증 됐어? 우리 민사하고 가요? 어, 야, 저... 뭐야? 왜 또? 정판, 안색이 좀 그르네 왜 그럴까? 같이 오지 않았습니다 왜? 직원들과의 관계 때문에 제 삶의 방식을 훼손하고 싶지 않고요 무엇보다 의도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현지아 보셨다 현지아 보셨다 현지아는 잘 보셨는가, 어? 야, 정지아 내가 너 그렇게 끝은 안 봤는데 너 혹시 소시업했으냐? 정상적인 인간 봤냐고? 공격을 찾았네 인사나 하고 가 아, 티켓을 주신 분들입니다 제 상관이시기도 하고요 어, 너 그러시구나 아, 좋은 공연 잘 봤습니다 이 분은 누구실까요? 저는... 제 와이프입니다 제 와이프입니다 와이프 아래 아, 으이그 왜 논쟁을 하고 그렇게 해 아니, 왜 NOT 한글자막 by 한효정